거짓말쟁이 되기는 싫어가지고 자 갑니다 나는 분명히 5강 안쓴다고 했어요 괜찮아 형들 어차피 개척은 저렇게 하다보면은 언젠가는 올라가고 언젠가는 미끄러지게 되어있습니다 아 진짜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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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되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캠 어디갔냐 인사박아라 밀핀아 아이고 우리 개조심형님께서 만원우원 정말로 감사합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축 감사합니다 형님 열심히 커피 사먹겠습니다 아우 또 오늘도 커피값 너무나 감사드리구요 자 이러면은 오늘 과연 전설무기를 도전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네번째 어 네번째 도전입니다 어 제발 좀 됐으면 좋겠다 자 네번째 도전 재물을 한번 가지고 갈까? 자 시원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냐아냐 제물 제물 꺼져라 아이씨 어? 제발 그렇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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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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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번째 드디어 부기가 성공했다 야아 야 드디어 형들 부기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아우 기운 받아가세요 야아 그 터지길 기원했던 우리 형님들 미안하고 어 먼저 만들게요 야아 하하하 아아 전문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3 2 1 레고 나이스 자 그럼 여기서 듀얼즈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남았어요 형들 자 중요한 게 남았어요 뭐냐 1 2 3 4 자 어허이 이 형님들 지금 어? 응원을 해줘야지 말이야 어? 응원을 해줘야지 지금 그럴 때야 지금 데려야 농담 치우 VA에 가사 Sharps 기운 쇼 foundation 할회 foam 스스로 메시아 지윤 없 열 thì 토 conscience 아 이게 맞아? 아니 지금 그냥 써도 좋잖아 아 기다려봐 50%잖아 그래 말한거 지킬게 나 분명히 얘기했지? 나 5강은 안쓴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형들 내가 형들 거짓말쟁이는 되기 싫어 아니 솔직한 얘기로 거짓말쟁이 되기는 싫습니다 거짓말쟁이 되기는 싫어가지고 자 갑니다 나는 분명히 5강 안쓴다고 했어요 자 저는 5강 안쓴다고 했고 5강 되면은 지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던거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자 그러면은 자 갑니다 자 응원해주십시오 여러분들 3 2 아 아 으하하하하 우와 잠깐만요 어 커피 한잔 마시고 자 3 2 1 빨리산아 아 터졌어 아 짜식아 아 빠졌어 아 짜증나 아 짜증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일리지가 어딨어? 나 마일리지 하나도 없어. 어! 에루야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괜찮아요. 선택은 본인의 목이라서 형들. 이거는 뭐 누구를 탓할 것도 없지. 재밌게 잘 놀았다잉. 도전해야지만 얻어요. 도전 안 하면 못 얻어. 아니 무기야 다시 먹으면 되지. 안 그래요, 형들? 요즘에 무기 잘 나오는 데가 어디죠, 여러분들?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? 아이고, 순자 형님! 5만원 후원 또! 투네이션으로! 아이고, 너무나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순! 자!